본형 극세사라 그래요. 그렇죠. 본형 극세사가 훨씬 비쌉니다. 그리고 본형 극세사가 훨씬 부드럽고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열 처리 과정 씻어내는 과정을 여러 차례 거치기 때문에 되게 깨끗한 상태로 나와요. 그래서 받자마자 뜯어서 바로 깔아서 쓰셔도 무방하고요. 거기에 물세탁을 하셔도 이 색감이나 느낌이 변함이 거의 없다는 거. 근데 심지어 보세요. 짜자잔 이건 비싼 양털형 극세사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양털의 그런 터치감을 그대로 살려드린 정말로 따뜻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모양은 양털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터치감은 양털보다 저는 이게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극세사를 많은 중량을 들여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진짜 빽빽하죠. 빽빽하게 밑밥빽빽한 진짜 천연의 모피 양털을 보는 것 같은 느낌. 이게 뭐가 좋냐면 터치감 너무 부드러운데 닿자마자 부드러운데 따뜻한 공기를 내 체온으로도 내 체온으로도 데워주면서 그 따뜻한 느낌이 되게 오래가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왜 극세사 이불을 덮었을 때 그 희열의 한 10배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처음엔 부드러워서 놀라고 여기에 머물다 보면 너무 뜨끈한 기운이 다음날 새벽까지 쭉 가니까 제가 이번 겨울 시즌에는 난방비 그러니까 관리비죠. 관리비가 가을하고 차이가 안 났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보일러 별로 안 키고 지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크니까요. 이럴 때 가격 혜택 제일 좋은 킹사이즈 구입하셔서 특히 아가 키우시는 분들 아가 방에 이걸 깔아놓으시면 애들 막 무릎으로 기어다녀도 너무 부드럽고 안전하면서도 따뜻하고 난방을 계속 하루 종일 키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요즘 난방비에 전기요금에 걱정 많으실 텐데 따뜻하게 푹신하게 너무 잘 쓰실 수 있고 이렇게 크게 쓰실 수 있다는 거 너무 좋죠. 이 퀼팅 느낌도 구름 퀼팅으로 되게 예쁘게 해드려서 이쪽으로 해주셔도 집이 유럽의 느낌이 나는 스타일로 만나볼 수 있고 여기에다가 이 가격에 세일까지 했는데 세상에 토퍼입니다. 네 토퍼도요. 저희가 민자 토퍼가 아니라 정말로 디자인이 다 들어간 니트로 하나하나 손뜨기한 것 같은 이런 디자인 감성 다 살려드릴 디자인 토퍼를 챙겨드릴게요. 이게 본염으로 들어가요 역시. 그러니까 WS가 디자인 되게 잘하긴 잘하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푹신푹신 그러니까 딱딱한 한실 생활 하시는 분들 돌 침대 쓰시는 분들 침대 매트리가스가 꺼져서 삐덕비덕거려서 침대를 바꿔야 되나?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따뜻하게 쓰시면서 이걸로 바꾸시면 푹신푹신하기까지 만나보실 수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된 게 역시 톤온톤 이런 섬세한 디자인 감각의 파이핑 처리까지 다 했고 이렇게 벽도 세워드렸어요. 그러니까 실제 두께도 보여드리면 되게 많은 양의 에어롤 솜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솜도요. 한 번 열로 쫙 잡아준 것 같이 힘이 좋은 그런 탄탄한 토퍼 솜을 쓰다 보니까 최대 5cm까지 땅땅하게 늘 포근하게 따뜻하게 잘 써보실 수 있는 겁니다. 이 토퍼 가격이 5만 9천 원이에요. 그렇죠. 또 다시 토퍼가 미끄럼 방지 다 돼 있고 근데 오늘 마지막 생방송으로 마지막 세일 방송하면서 더 이상 생방송으로도 못 만나보시지만 오늘 준비되어 있는 경품의 찬스 처음 드리는데 핸드드리 커피 세트 이것까지도 받아보시려면 지금 방송 중에 하셔야 된다는 거 중요하고요. 특히 이 그레이의 킹 사이즈는 빨리 맡아가셔야 돼요. 마지막 물량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시나 디자인 감각 되게 살아있죠. 그렇죠. 본염으로 이렇게 근데 진짜 그 센스가 뭐냐면 토퍼 기억하시죠? 토퍼에 들어가 있는 무늬를 그대로 뒤에 양면 연출이 가능하세요. 그럼요.